예 오늘은 박쥬가리 박쥬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밀크위드 영어로 밀크위드 이 박쥬가리가 천연 비아그라랍니다. 비아그라 이 박쥬가리가 아주 몸에 좋다고 합니다. 비아그라 자 그래서 밀크위드를 라코타 밀크위드 라코타 사람들이 파쥬타 파쥬타 이게 조금 발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파쥬타 파능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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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파쥬타 자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체슬로슬로 파줬다 파중발라 이렇게 쭉 나가는데 여기 마지막 9번에 탱스... 탱프싱 라 파줬다 탱프싱 라 푸싱 푸성기라고 했죠 제가 푸성기 제 동영상이 푸싱이라는게 있죠 푸싱 푸싱이 양파라고 했죠 푸성 그리고 우리말의 푸성기인데 우리말의 푸성기는 지금 사라져버리고 양파가 되어버렸는데 푸성기라는게 양파 모양으로 되어있다 이런 뜻인데 푸성기 푸성기가 지금 보통 시장에서 야채밭에서 나는 여러 종류의 야채라고 하는데 푸가 사라지고 성기가 일본으로 넘어가죠 일본 그래서 섬기 능기 담아 4끼 할 때 그 4끼가 능기입니다 능기 담아가 빠지고 능기 섬기 체로끼는 섬기를 또 오니언 양파라고 하죠 푸싱 이거는 조금 이것저것 단어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고 펴줬다 펴줬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리가 이걸 한번 보면은 아 이거를 또 좀 밝혀야 되겠죠 우리 라코타 자 라코타입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박쥬가리 이렇게 나오고 이게 박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 그림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박쥬가리 박쥬가리 밀크위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하얀 꽃이 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열매가 이렇게 맺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박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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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쥬가리가 천연비아그라죠 천연비아그라 아주 좋답니다 이게 그래서 영어로 잉글리시로 밀크위드 그 저 줄기에 딱 짝 줄기에 이렇게 짝짝 눌러 보면은 유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양을 보고 아마 밀크위드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박쥬가리를 박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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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쥬다 라코타는 박쥬다 박쥬가리 다가 박쥬가리 박쥬가 그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좀 더 비슷하죠 딱 리듬이 딱 맞습니다 박쥬 빨라 박쥬 빨라 박룽빨라 박농빨라 이건 응 발음이죠 응 박농빨라 능 박농빨라 박쥬 우리는 지금 기역이 이쪽으로 서로 저 대치가 되겠습니다 그 그 박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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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농빨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거 하나를 또 안 보여 드렸네요 이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세계적으로 중국, 차이나, 재팬, 러시아 등지에서 분포한다. 우리나라도 분포하는데, 오늘 또 쏙 빼놨네요. 차이나, 재팬, 코리아, 러시아 이렇게 분포를 한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열매는 10월에 익는다. 그래서 여름에 지친 우리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열매가 10월달에 익는답니다. 이 박쥬가리, 밀크위드가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 비아그라 그래서 이 지친 여름에 지친 몸을 한번 박쥬가리를 구입을 하셔서 가을에 한번 구입을 하셔서 좀 섭취를 해보시라. 옥토버, 가을, 박쥬가리를 박쥬가리, 밀크위드 한번 섭취를 해보시면은 건강이 좋을 것이다.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